안녕하세요. 해외여행에서 사용하는 필수 영어 회화를 반복해서 따라 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영어를 마스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외여행에서 사용하는 필수 영어 회화를 반복해서 따라 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해외여행에 입국 심사 때 기본 대화입니다. 여권 좀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제 여권입니다. 네, 여기 제 여권입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관광을 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머무르실 계획입니까? 저는 6일 동안 머무를 예정입니다. 어디서 지낼 예정인가요? 어디서 지낼 예정인가요? 호텔에 묵을 예정입니다. 호텔에 묵을 예정입니다. 귀국 항공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귀국 항공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왕복 항공권이 있습니다. 네, 왕복 항공권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왔던 곳이 있습니다. 네, 왕복 항공권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와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 왔어요. 알겠습니다. 즐겁게 지내세요. 즐겁게 지내세요. 지금부터는 대중교통, 식당, 관광지, 호텔에서 자주 사용하는 회화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어떻게 가야하나요? 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어떻게 가야하나요? 어떻게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도와주시겠습니까? 실례합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호텔이 어딘가요? 호텔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합니까? 도심까지 택시비는 얼마입니까? 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까? 영호텔 가려면 몇 번 버스 타야 하죠? 좋은 식당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좋은 식당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좋은 식당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죄송한데 택시 좀 불러주실 수 있어요? 죄송한데 택시 좀 불러주실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줄 아세요? 현지 음식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근처에 괜찮은 식당을 알려주시겠습니까? 근처에 괜찮은 식당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주문하고 싶습니다.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걸로 주문할까요? 죄송한데 주문을 변경해도 되나요? 죄송한데 주문을 변경해도 되나요? 죄송한데 주문을 변경해도 되나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요? 소스 좀 더 기다려야 해요? 소스 좀 더 주실래요? 소스 좀 더 주실래요? 소스 더hen 더 há非요 소스 ais어할까요? 소스ę 조금 더 família hatten 소스 먹을 수 있을까요? 소스 can i have some more sauce? 계산서 좀 갖다 주시겠어요? 가장 가까운 ATM기는 얼마나 멈까? How far is the nearest ATM?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Where is the bathroom? Where is the bathroom? Where is the bathroom? Can you call the police? Can you call the police? Can you call the police? How can I get to the police station? How can I get to the police station? How can I get to the police station? How can I get to the Korean embassy? How can I get to the Korean embassy? How can I get to the Korean embassy?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2인실 부탁드립니다. I'd like a double room, please. I'd like a double room, please. I'd like a double room, please. Check in. I'd like a double room, please. I'd like a double room, please. I'll check in. 여기서 관광지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How do I get to tourist attraction from here? 저희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Could you take a photo of us, please? Could you take a photo of us, please? 근처에 약국이 있습니까? Is there a pharmacy nearby? Is there a pharmacy nearby? Is there a pharmacy nearby? 다음 기차버스 표를 구할 수 있습니까? Can I get a ticket for the next train bus? Can I get a ticket for the next train bus? 핸드폰 유심카드는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Where can I buy a SIM card for my phone? Where can I buy a SIM card for my phone? K로 예약했습니다. I have a reservation under K. 기차는 몇 번 승강장에서 출발합니까?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How much is the entrance fee? 쇼핑하기 좋은 장소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Can you recommend a good place for shopping? 밤에 이 근처를 걸어다녀도 안전합니까? Is it safe to walk around here at night? 길을 잃었어요. 길 찾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Can you help me find my way? 여기 식당에 팁을 줘야 합니까? 공항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음료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음료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체크인, 체크아웃은 몇 시입니까? 체크인, 체크아웃은 몇 시입니까? 택시 승강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택시 승강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택시 승강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무료 와이파이가 있습니까? 여기 무료 와이파이가 있습니까? 긴급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신용카드로 계산해도 돼요? 의사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어로 된 메뉴판 좀 주시겠어요? 좀 더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표는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지역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근처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까? 차를 빌리고 싶습니다. 이 식당에 흡연구역이 있습니까? 좋은 현지 가이드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현지 가이드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신의 전망이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돈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돈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영수증 주시겠어요? 영수증 주시겠어요? 당신이 추천하고 싶은 최고의 현지 요리는 무엇입니까? 식당에 흡연구역이 있습니까? 식당에 흡연구역이 있습니까? 이 거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식당에 흡연구역이 있습니까? 짐 찾는 것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목적지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립니까? 목적지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립니까? 일일 교통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일일 교통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동네 술집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동네 술집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동네 술집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제 짐을 보관할 장소가 있습니까? 휴대폰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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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까? 수고하셨어요. 계속 반복해서 듣고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실력이 향상되어 있을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입국 심사 때 입국 심사 때 기본 대화입니다. 여권 좀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제 여권입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관광을 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머무르실 계획입니까? 저는 6일 동안 머무를 예정입니다. 어디서 지낼 예정인가요? 어디서 지낼 예정인가요? 호텔에 묵을 예정입니다. 저는 호텔에 묵을 예정입니다. 귀국 항공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왕복 항공권이 있습니다. 네, 왕복 항공권이 있습니다. 네, 왕복 항공권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와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 왔어요. 처음 왔어요. 알겠습니다. 즐겁게 지내세요. 알겠습니다. 즐겁게 지내세요. 지금부터는 대중교통, 식당, 관광지, 호텔에서 자주 사용하는 회화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어떻게 가야하나요? 입니다. The most important sentence in this part is, How can I get to the place? Please memorize it. How can I get to the 장소 이름? 어떻게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도와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도와주시겠습니까? 실례합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호텔이 어딘가요? 호텔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합니까? 호텔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합니까? How can I get to the hotel? 도심까지 택시비는 얼마입니까? 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까? 영호텔 가려면 몇 번 버스 타야 하죠? 영호텔 가려면 몇 번 버스 타야 하죠? 좋은 식당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좋은 식당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죄송한데 택시 좀 불러주실 수 있어요? I'm sorry, but could you call a taxi for me? I'm sorry, but could you call a taxi for me? 영어를 할 줄 아세요? Do you speak English? Do you speak English? Do you speak English? 현지 음식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근처에 괜찮은 식당을 알려주시겠습니까? 현지 음식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います 현지 음식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외국 음식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걸로 주문할까요? I'll order this. 죄송한데 주문을 변경해도 되나요? I'm sorry, but can I change my order? I'm sorry, but can I change my order? I'm sorry, but can I change my order?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요? How much longer do I have to wait? 소스 좀 더 주실래요? Can I have some more sauce? Can I have some more sauce? Can I have some more sauce? 계산서 좀 갖다 주시겠어요? Could you bring me the bill? Could you bring me the bill? Could you bring me the bill? 가장 가까운 ATM기는 얼마나 멀까? How far is the nearest ATM? How far is the nearest ATM? How far is the nearest ATM? 오늘 날씨가 어때요?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이 식당에 흡연 구역이 있습니까? Is there a smoking area in this restaurant? Is there a smoking area in this restaurant? Is there a smoking area in this restaurant? 좋은 현지 가이드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How do I say thank you in your language? How do I say thank you in your language? How do I say thank you in your language? 신의 전망이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Where can I find a good view of the city? Where can I find a good view of the city? Where can I find a good view of the city? 돈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I'd like to change some money, please. 영수증 주시겠어요? Can I have a receipt, please? Can I have a receipt, please? 당신이 추천하고 싶은 최고의 현지 요리는 무엇입니까? What's the best local dish you would 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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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have a vegetarian menu? Do you have a vegetarian menu? 이 거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 거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짐 찾는 것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Can you help me with my luggage? 목적지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립니까? How long does it take to walk to destination? How long does it take to walk to destination? 1일 교통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What's the price for a one-day transportation pass? What's the price for a one-day transportation pass? What's the price for a one-day transportation pass? 좋은 동네 술집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Can you recommend a good local bar? Can you recommend a good local bar? Can you recommend a good local bar? 여기에 재짐을 보관할 장소가 있습니까? Is there a place to store my luggage here? Is there a place to store my luggage here? Is there a place to store my luggage here? 휴대폰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Can I use my phone charger? Can I use my phone charger? Can I use my phone charger?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지도가 있습니까? Is there a free city map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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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벤트 표를 살 수 있습니까? Can I buy tickets for a vent here? Can I buy tickets for a vent here? Can I buy tickets for a vent here? 수고하셨어요 You did a great job 계속 반복해서 듣고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실력이 향상되어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if it helped please subscribe and like please press it your subscriptions and likes are very helpful for the production of the video as well